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베스트 TV 안녕하세요 열 개 네 어떤 선물이죠? 비밀이 많은 베스틸이군요 그냥 찾으면 돼요 막 이거 왜 가려 놓으셨죠? 여기 안에 뭐가 있나요? 저 이거 다 꺼내요 없으면 어떡해 없네요 아 그치 이렇게 뻔한데다가 났을 리가 없지 우리 베스틸이군요 아 대박 와우 아 역시 내가 바로 우리 베스틸이 지인이의 발음 테스트 제시된 문장을 세 번의 귀에 내서 정확히 읽기 아 이런 거 바로 읽죠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토끼 토끼톡 옆에는 큰 토끼 토끼 작은 토끼 토끼 통 옆에는 큰 토끼 토끼 통이 있고 큰 토끼 토끼 통 옆에는 작은 토끼 토끼 통이 있다 오! 흠 찾아보겠습니다 얘 수상해 얘 밑에 있던 건데 너 왜 여기 있어 너 빵꾸났었잖아 거기 넣어놨 오! 아 내가 다 알죠 우리 회사에 얘가 원래 2층에 있던 건데 그치 지인이의 절대음감 제시어 3개 중 1개 골라 5초 안에 성공하니? 제시어 3개 중 1개 골라 5초 안에 성공하니? 무화과 와플? 아 이거죠 이거 저 진짜 잘하는데 무화과 와플 무화과 와플 무화과 와플 무화과 와플 무화과 와플 무화과 와플 이거 잠깐 주목해야 할 게 있죠 그게 너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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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있을까 오 형 언니 뒤에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뒤에 아무것도 없고 오 오 오 오 아니 이 좁은데도 이렇게 잘 숨기셨다고요? 진짜 내가 잘 못 찾는 건가? 오 이게 3개짼데 이거 제가 성공하면 아 나이가 진짜 못 해 제기차기 5개요 아 이거 진짜 못하는데 아 어려워 제게처기만 줄까 했어 다른 걸 해봐야겠어 자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4개 찾았죠 4개 네네 힌트 주세요 와 우리 공기 30초 안에 애국가 1절 오타 없이 핸드폰 타자치기 당연하죠 아 30초 안에?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나는 이미 보아사 우리나라만 재무공화 상천히 하려간 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뽀전하세 네 됐어 네 응 네 네 네 왜왜왜왜 아직 위에 있어요? 저 닥쳐줄 거예요. 지인이는 못 말려. 오! 성공! 지금 날 못 보게 하는 건 전부 XXX, 그죠? 아 이거 내가 집에서 XXX 되는데.